짜잔! 포켓지가 준비한 두 번째 관문은 바로 뭐 아니면 도 미래 듣기입니다. 선우 씨 가볼까요? 네. 5, 6, 7, 8 I need a diamond ring 몸 아닌 나에게 난 루즈가 아닌 윗 너가 돼 That's my way 안녕히 친 거 가위바위보 그러면 이제 선팀의 이제 발언권을 처음 했죠. 선우가 안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발언가입니다. 어 잠깐! 어디에 발언가를 해야죠? N.I.PEN의 발언가! 야 다 N.I.PEN이야! N.I.PEN의 믹스! N.I.PEN의 발언 가는 거야? 엔진 보고 있나요? 아 잠시만요 항상 사랑합니다. 이제 아니 뭐야? 애기차 무서운데? 에너클락 본방사소 9시 엔진 보고 있어요 엔진 항상 사랑하고요 엔진 너무 조금 시끄럽게 가는 중 이 앨로 넣는 거에요? 여기로 넣어서 가위되줄게요 넣으세요 쭉x4 더 들어가야 돼요 겁이 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손ти 손 줘봐요, 손 줘봐요, 손 줘봐요. 너 그냥 너! 어, 안녕하세요. 많이 추우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몸은 따뜻해요. 몸은 따뜻해? 어. 너 몸은 따뜻해. 아, 정원. 이거 애기 때잖아요. 이거 정원. 희승이 형, 첨벅 파이구, 여기 파트. 그게 뭐지? 뭐지? 첨벅 파이구 기회 안 나. 가사. 가장 안쪽에. 아, 이거 뭐지? 가사가 뭐죠? 내 마. 두 상도.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다. 희승이 형, 희승이 형. 아, 이거 제가 뭔들 쪼노? 아, 이거 제가 뭔들 쪼노 이거. 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뭔들 쪼노. 싸우고 그래. 얘들아, 얘들아. 희승이 형, 희승이 형.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갈비 메노지, 손입니다. 로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인디언 보직이 있는 것도 어떻게 알까? 그러네? 정원아 빨리 나와 양정은씨 빨리 씻으세요 양정은 저기요 소정 오래 안 해야 돼, 지금? 네, 조용히 오래 해준대 뭐해서 해요? 나한테 손님께 따라 비껴 업무하자마자 아이고, 진짜 오래 했어 만성네 진짜로 너무 좋았어 오래 안 했어요 네, 이쪽으로 했어 같이 세주세요 총 10회 준비 시작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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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렇게 너무 진지할 수 있어 옆에서 장풍을 봤어 선우야 지금 머리색이랑 얼굴 색이 똑같아졌어요 포켓증은 아이랜드 때 정확히 언제 친해졌어요? 정원이랑 근데 솔직히 나는 우리가 연습생 때 미리 한번 헬스장에 만났었잖아 아, 맞아요 PTI 때 나는 솔직히 그냥 그때 친해졌다고 생각해 솔직히 응 응 그때도 있고 불타 때 약간 불타 때 불타 때 그 그때 약간 뭔가 형이 되게 궁금했어요 응 뭔지 알죠 맨날 형 엄청 졸졸 쫓아났 불타 때 네 근데 그때 기억 안 나요? 나 솔직히 그때 기억 안 나 진짜 이렇게 하고 이제 PTI 때 형이랑 같은 팀에서 한 번도 한 번밖에 없다 챔마파이브 그니까 응 그때 좀 친해지고 이제 데뷔하고 나서 점점 친해지고 그런 거 같아요 하늘도 너무 좁고 뭔가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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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이거? 응 먹고 나서 볼래? 응 괜찮아 어,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이지 어 어 한국식 가요? 오케이, 접어서 갈게요 제가 마지막에 뛰어야 돼요, 그러면? 와 저요 아, 그래요? 오케이 와, 잠깐만 땅을 보면 안 되겠다 아, 떨려요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내셨는데? 전화 화이팅 후! 전화 화이팅! 어, 잠깐만요 에너클라 화이팅! 엔하이프 사랑해요 은하이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말라 안녕 네 춤부 얇은 어쩔 수 있어 받았 optimization 불그인 로 máquinas